4월 1일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총 33개의 기업 리포트가 발간되었습니다. 오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 리포트는 11개이며, 하향 조정한 리포트는 5개입니다. 상향 조정된 종목 수는 8개, 하향 조정된 종목 수는 4개로 나타났습니다. 목표주가가 상향 조정된 기업으로는 크래프톤, 삼성전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포함되며, 하향 조정된 기업으로는 카카오, 포스코홀딩스, 롯데정밀화학이 포함되었습니다. 교보증권에서 크래프톤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하며 투자의견 변경 방향은 유지하였습니다. 목표주가를 상향하여 30만 원을 제시하였고, 현재 가격은 24만 7천 원으로 목표주가와 현재가 차이는 21.46%입니다. 교보증권에서 발행한 크래프톤에 대한 리포트 요약에 따르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PC 매출이 7주년 기념 업데이트와 유료화 컨텐츠 업데이트로 인한 트래픽 증가에 힘입어, 그리고 모바일 매출이 인도 지역에서의 매출 인식 효과와 중국 지역에서의 프로모션 완화 영향이 상소되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영업비용 중 지급 수수료는 매출 추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증가했고, 인건비는 인력 증가분을 반영하여 증가했습니다. 마케팅비는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으나, 매출 대비 비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주식 보상 비용은 주가 상승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보증권은 크래프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바위로 유지하며, 목표 주가를 30만 원에서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은 펍지 지식 재산권의 확장과 신작 라인업의 성장 기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크래프톤은 올해 다크앤다커 모바일의 글로벌 순차 런칭과 프로젝트 블랙 버진 및 인조이의 얼리 액세스를 예정하고 있으며, 데브 시스터즈와의 쿠키런 인도 퍼블리싱 계약을 통해 2025년 이익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3개월간 크래프톤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를 살펴보면, 유진투자증권, 상상인증권, 다울투자증권, 그리고 삼성증권 모두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며, 목표 주가는 대체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28만 원으로, 상상인증권은 31만 원으로, 다울투자증권은 3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삼성증권은 목표 주가를 27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이들 리포트는 크래프톤의 성장 가능성과 시장 내 선점 및 트렌드 선도 능력, 그리고 AI 도입에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투자 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하며, 투자 의견 변경 방향은 유지입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하여 9만 5천 원을 제시하였고, 현재 가격은 8만 2천 4백 원으로, 목표 주가와 현재가 차이는 15.29%입니다. 현대차증권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8만 9천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투자 의견 바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메모리 업황 개선을 반영하여 주가 순자산 비율을 1.6배에서 1.7배로 조정한 결과입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과 갤럭시 S24 판매 호조로 전분기 대비 각각 8.5%, 10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는 디램과 낸드의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디램과 낸드의 평균 판매 가격이 전분기 대비 각각 16.3%, 2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PC 수요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부터는 AI 스마트폰 수요 증가와 함께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여전히 양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성형 AI 서비스 확대로 인한 GPU NPU 출하량 급증은 HBM 시장의 고속 성장을 예상케 하며, 삼성전자는 학습과 추론용 HBM33 및 추론용 GDDR7을 공급하며, AI 반도체 업체들의 맞춤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3개월간 삼성전자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를 살펴보면, 유진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하나증권 모두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목표 주가는 유진투자증권에서 10만 7천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NH투자증권과 하나증권에서는 10만 원으로, KB증권에서는 9만 5천 원으로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이들 리포트는 삼성전자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으며, 메모리 호황을 주가에 반영해야 할 때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투자 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하며 투자 의견 변경 방향은 유지하였습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하여 6만 원을 제시하였고, 현재 가격은 4만 9천 원으로 목표 주가와 현재가 차이는 22.45%입니다. 삼성증권에서 발행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에 대한 리포트 요약입니다. 북미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경쟁 공급선의 품질 이슈로 인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의 1분기 판매가 분기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4%, 전분기 대비로는 4% 증가한 것으로, 연결 매출은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영업 이익은 매출 증가에 비해 제한적인 개선이 예상되며, 영업 마지는 2%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에는 말레이시아 신규 공장 가동과 핵심 고객사의 배터리 합작 공장 조기 가동 가능성으로 인해 판매 증가가 더욱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중국발 동박 공급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객사의 공급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북미 및 유럽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물류비용 상승은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발표된 증권사 리포트를 종합해보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에 대한 투자 의견은 일관되게 매수로 유지되었으며, 목표 주가는 키움 증권에서 6만 원, NH 투자 증권에서는 상향 조정된 5만 9천 원, BNK 투자 증권과 유진 투자 증권에서는 하향 조정된 5만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략 고객향 출하량 확대, 고객 구성 변화에 따른 질적 성장, 하이엔드 동박에 차별화된 수익성 기대, 그리고 말레이시아 공장의 성장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에 기반한 평가입니다. 미래 에셋 증권에서 카카오 주식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투자 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하며 투자 의견 변경 방향은 유지하였습니다. 목표 주가를 하향하여 7만 8천 원을 제시하였고, 현재 가격은 5만 3천 7백 원으로 목표 주가와 현재가 차이는 45.25%입니다. 미래 에셋 증권에서 발행한 카카오에 대한 리포트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회계 정책 변경과 인건비 증가 때문입니다. 특히 카카오 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수수료 인식 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매출 인식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인건비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분기당 상여금이 안분 인식될 예정입니다. 한편 24년 톡비즈 광고 매출은 메시지형 광고의 성장이 견인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 이후 광고 단가 상승이 기대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미래 에셋 증권은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5%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익 모멘텀, 커머스 성장, 뉴 이니셔티브 부문의 비용 효율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재 밸류에이션은 부담스럽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탑라인 성장성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며 광고 부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최근 3개월간 발표된 증권사 리포트를 종합해보면 카카오에 대한 투자 의견은 일관되게 매수로 유지되었으며, 목표 주가는 키움 증권에서 6만 9천 원으로 하향 조정된 반면, SK 증권에서는 7만 8천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하이 투자 증권과 한화 증권에서는 각각 7만 5천 원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신한 투자 증권에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투자 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하며, 투자 의견 변경 방향은 유지입니다. 목표 주가를 하향하여 53만 원을 제시하였고, 현재 가격은 42만 2천 원으로 목표 주가와 현재가 차이는 25.59%입니다. 신한 투자 증권에서 발행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리포트 요약입니다.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철강 부문의 평균 판매 단가 상승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인건비 등 일회성 성격의 비용이 추가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방 산업의 회복 지연과 중국산 수입 철강제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톤당 평균 판매 단가 인상이 당초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분기를 바닥으로 영업이익은 2분기부터 점차 회복할 전망입니다. 철강의 평균 판매 단가와 판매량이 소폭 우상향하며, 2분기에는 6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에는 철광석과 원료탄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실적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탄소강 판매량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며, 철강 부문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사 영업이익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3개월간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를 살펴보면, 삼성증권, 현대차증권, 메리츠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모두 매수 의견을 유지하며, 목표 주가는 각각 55만 원, 62만 원, 63만 원, 60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들 리포트는 시황 회복에 대한 기다림이 필요하나, 회사의 방향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리튬 업황의 회복이 포스코 홀딩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롯데 정밀화학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투자 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하며, 투자 의견 변경 방향은 유지입니다. 목표 주가를 하향하여 6만 원을 제시하였고, 현재 가격은 4만 6,850원으로, 목표 주가와 현재가 차이는 28.07%입니다. 대신증권에서 발행한 롯데 정밀화학에 대한 최신 리포트에 따르면, 케미칼 부문은 주요 제품인 ECH의 스프레드 약세 지속과 가성소다의 글로벌 판가 하락으로 인해 1분기에 전분기 대비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CH 및 가성소다의 정기 보수로 인한 일회성 비용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반면 그린 소재 부문은 시기약용 셀룰로스에 견주한 수익성 유지와 판매량 회복으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전방 산업 부진으로 인한 산업용 셀룰로스의 판가 하락으로 이익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24년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는 기존 대비 69%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건설 경기 회복 지연과 글리세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중국 내 ECH 공급 과잉이 부진한 업황을 지속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3개월간 롯데 정밀화학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를 살펴보면, 한화증권, DB금융투자, SK증권, 신한투자증권 모두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한화증권과 DB금융투자가 6만 7천원으로, SK증권은 7만 5천원으로, 신한투자증권은 7만 2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중 DB금융투자와 신한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